미국 뉴욕에서 한인 남성의 인종차별 피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뷰리업소의 한인 젊은 직원이 흑인 남성에 폭행당한 사실 알려진 지 다음날 뉴욕의 편의점에서 동양계 사람들과 한 한인 남성이 백인 남성으로부터 인종차별적 폭언과 폭행을 당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최슬기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인종차별에 대한 시위와 반대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뉴욕주 뷰티업소의 젊은 한인 직원이 흑인 남성에게 폭행당한 사건에 대해 알려드렸었는데요. 이 사건이 있은 지 하루 만에 또 다른 한인 청년이 편의점에서 백인 남성에게 인종차별 폭언과 함께 폭행 피해를 당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주말인 13일 토요일 저녁에 일어났는데요. 뉴욕 퀸즈의 한 세븐일레븐에서 이 백인 남성은 해당 편의점을 방문한 동양계 손님들에게 인종차별의 의미가 담긴 비속어와 함께 이 나라에 속하지 않았으니 당장 꺼지라며 욕설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권씨가 이 같은 상황을 핸드폰으로 녹화하자 이 백인 남성은 휴대폰을 빼앗고 부수려고 권씨에게 다가왔으며 결국 권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도주했습니다. 뉴욕 경찰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사건의 피해자인 권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동영상을 올리며 이 같은 인종차별주의자가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사실에 좌절한다며 해당 남성이 처벌받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지플루이드 사망사건 이후 미국 전역에서 흑인의 인권에 대한 인종차별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실 한인들의 인종차별 피해 사례도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에서는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이전보다 더욱 심해지면서 인종차별 문제는 쉽사리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KBC 뉴스 최승희였습니다.